90년 3당 통합대는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가면 저도 권세정은 여단되고 그리고 또다시 재선하고 삼선하고 잘나갈 줄 왜 몰랐겠습니까? 그러나 저는 길이 아니라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. 부산 시민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또 부산 발전을 함께 동호해 보고자 이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정론을 벌이고 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.